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금강의 얼음치가 살던 40년 전의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한 얼음치 복원 사업이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가 1999년 처음으로 얼음치 치열을 예비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얼음치 복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문화재청, 충천향대학교, 한국민물고기보전협회 등 여러 기관 단체가 협력하고 기업체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원 사업의 성공이 더의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국내 멸종위기어종 복원 사업의 메카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20일 전국 무주군 무주움 남대천에서 있었던 얼음치 치열 및 주요 먹이인 가슬기 방류 행사 장면입니다. 당시 방류했던 얼음치 치열입니다. 금강의 얼음치는 그 서식지인 충국 옥천군 이웃년부터 금강 풍류에 이르는 전 지역을 1972년 5월 천연기념물 제238호로 지정해 보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1978년 8월 얼음치 중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추가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얼음치는 1906년 베르크란 외국 어류학자가 한강에서 채집한 표본을 바탕으로 신종 발표한 잉어과의 한국특산어종으로 한강과 금강 수리에만 분포합니다. 학자들은 독립된 하천인 한강과 금강에 얼음치가 서식하는 것은 과거 한강과 금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물질의학적 지표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음치는 또 독특한 산란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기인 4월에서 5월이 되면 수심이 30에서 90cm의 여울에 바닥을 파고 알을 낳은 후 잔자갈을 물어다 덮고 산란탑을 쌓는 습성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이 같은 습성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얼음치가 장기일기 예보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얼음치가 봄에 산란탑을 강의 가장자리에 만들면 그해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믿었답니다. 그와 반대로 강의 중앙에 산란탑을 쌓으면 가뭄이 들 징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음치는 수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치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 하천은 수환경이 악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얼음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금강의 얼음치는 1983년 이후 금강에서 절멸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와 농야고용, 서식집학회, 남핵 등에 의해 개가 끊긴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에서 절멸하기 이전의 얼음치는 국립중앙과학관 수장부에서나 표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국립중앙과학관이 금강에서 얼음치가 절멸하기 전에 연구용으로 채집해 보관 중인 금강 상류의 얼음치 표본입니다. 금강의 얼음치 절멸과 관련해 자연생태 365 운영자인 자연작궁은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만 2년 동안 금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얼음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남에게 의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에게 가장 큰 이유는 특히 횟감용으로 인기가 좋아서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1년 충북단양군 관내 남한강에서 촬영한 얼음치남의 장면입니다. 당시 남한강 수계인 충북단양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얼음치가 횟감용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한강변의 한 횟집에서는 수족관에 20여마리의 얼음치를 산채로 잡아넣고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횟집에서는 메뉴판의 아래에 얼음치에 팝니다라고 써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강의 얼음치 증식 및 보건사업은 국립투산과학원 중앙대 수면원 부서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체 사업으로 1998년부터 시작돼 이듬해인 1999년의 치어를 예비 방류한 게 금강의 얼음치 보건사업에 효시가 됐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중앙내수면연구소가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천향대학교와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가 주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 SO1이 2009년부터 얼음치 방류사업에 참여하는 등 하외공원기금을 통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주 SO1이 주최하고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와 성천향대학교가 주관해 충남 금산군 재원 면 금강 상류에 방류한 얼음치 성어들의 모습입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2001년 얼음치 인공중자 생산기술을 개발한 이래 지금까지 치어방류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북무주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옥천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금산군 일대의 금강에서 얼음치 방류사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니터링에서는 금강본류인 금산군 일대에서 얼음치의 산란탑을 발견하고 성숙한 어미의 서식도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강 상류에서 발견한 얼음치 산란탑 모습입니다.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지금까지 20차례에 가까운 얼음치 치어와 성어, 먹잇감인 다슬기를 방류한 사업 결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얼음치는 충남 금산군 관내부터 전북무주군 관내에 이르는 금강 상류 중심으로 재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발견되는 얼음치의 크기는 10cm 안팎의 어린 개체부터 30cm 이상의 성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출연빈도는 최근 들어 충남 금산군 재원면 관내에서는 일반 개낚시에도 손바닥 만한 얼음치가 잡혀 나올 정도로 낚시객들에게는 이미 소문난 물고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 상류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도 가끔 잡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부는 일부러 잡으려고는 하지 않지만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걸 가끔 본다고 귀뜸했습니다. 현재 얼음치를 가장 많이 그리고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은 금강 상류의 최대 지류인 우주 남대천입니다. 남대천 중화류에서는 물속에서 한두 마리가 노리는 장면을 흔히 관찰할 수 있고 다섯 마리 이상이 떼지어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대천 중화류인 이곳을 한번 보시죠. 금강 상류 수역 그리 넓지도 않은 수역에서 얼음치 다섯 마리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금강 상류 수역이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얼음치가 남대천에서는 우정종이라고 할 만큼 흔한 물고기가 됐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남대천에서 수중 촬영한 영상을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몸 옆면에 검은 줄과 반점 꼬리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게 얼음치입니다. 다른 물고기와 구별이 되나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지어 노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전북 무주군 무주 전돌이관 내 금강 분류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곳의 수심이 얕고 우르름이 비교적 느린 수역에서도 어린 개체의 얼음치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금강 상류의 얼음치가 되돌아오자 벌써부터 남핵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써서 돌아오게 만든 귀한 손님을 다시금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관리 당국 및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각적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의 얼음치 보건사업의 주역을 소개합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얼음치 증식 및 방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온 이완옥 박사입니다. 이 박사는 현재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입니다. 다음은 방인철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직전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장인 홍영표 박사입니다. 2018년 8월 25일 충남금산군 재원련에서 있었던 얼음치 성어방류 행사장에 참석해 보건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방 교수는 당시 방류한 얼음치 성어를 8년 4개월 동안 길러오는 등 금강특류의 얼음치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